721번 문제입니다. 721번 문제입니다. 722번 문제입니다.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23번 문제입니다. 극장 옆에 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두 시에 봐요. 724번 문제입니다. 캄보디아에 여행 간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내년에 캄보디아로 돌아가요. 놀러 오시면 제가 안내할게요. 꼭 오세요. 725번 문제입니다.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726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오늘 퇴근 후에 뭐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영화표가 두 장 있어요. 영화 보러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727번 문제입니다. 727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내일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같이 가서 골라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저도 겨울 옷을 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축하러가 고맙습니다. 갈게요. 728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같이 등산 갈까요? 네, 좋아요. 729번 문제입니다. 목요일에 같이 극장에 갈까요? 목요일은 바빠요. 금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30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6시에 시작해요. 그럼 영화 시작하기 30분 전에 극장 앞에서 만나요. 네,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31번 문제입니다. 카넬 씨, 내일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오세요.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카넬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인도 음식을 좋아해요. 인도 음식 중에서 특히 카레를 좋아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카레를 잘 만들거든요. 내일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32번 문제입니다. 732번 문제입니다. 532번 문제입니다. 532번 문제입니다. 532번 문제입니다.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다음에 맛있는 점심을 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32번 문제입니다. 532번 문제입니다. 733번 문제입니다. 733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옷을 좀 사러 가려고. 곧 겨울이 되는데 두꺼운 옷이 없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고향에 보낼 선물을 좀 사야 돼. 내 동생 생일이거든. 그래, 몇 시에 만날까? 734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서울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에 만나요. 735번 문제입니다. 금요일 밤에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복잡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물건 값도 싸고요. 좋아요. 밤에 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몇 시에 만날까요? 밤 11시에 만나서 같이 가요. 전국의 두가지 토요일 날. 발견한건을 모두 함께 가요. 전국의 두가지 토요일 날. 다른 곳곳에서는 고향 카페인 스타일이 있겠네요. 2차 타이옥이 계란한시 다. 3차 타이들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좀 넣어서 드세요. 그게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식초예요.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냉면에 식초예요. buffer 737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이번 여름휴가 때 무엇을 할 거예요? 가족과 같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섬으로 여행 가려고 해요. 와, 좋겠군요. 부럽네요. 얼마 동안 발리섬에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을 거예요. 738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요? 김치하고 돼지고기 있어요? 네, 여기 준비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더 볶아요. 그 후에 물을 넣어서 끓이면 돼요. 간단하지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대신 참치나 꽁치를 넣기도 해요. 일단은 결과를 세우고. 하고. 그리고 이란이의 부심이 지진입니다. 다음은 옷을 Tapi una 짓지 않아도 되고 потому, tailored과도 요구하고 라고요? 이것은 매일 아름다운 옷이 남겨졌어요. 739번 문제입니다. 덥지요? 이 아이스크림 좀 드세요. 이걸 먹으면 좀 시원해질 거예요. 고맙지만 저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원한 냉수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740번 문제입니다.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못 나왔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오고 싶은 대로кой. 다 왔어요. 오고 싶은 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